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성 C자 이론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우리 엄만 안 그래! 여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 세상 모든 며느리들아, 니네 시엄마 욕하지 마라.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니네 친정엄마도 결국 C자더라. 자, 원제, 본인의 친정엄마도 결국 올케의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잊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줌마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 유부녀 직원들 때문에 아니 단순히 이건 회사를 떠나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글 한번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 여직원들, 며느리이자 유부녀들 얘들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본인들 시대 흉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개념도 없고 미쳤고 그냥 하나같이 다 악마들 같다. 이러면서 연을 끊고 싶다니 어쩌니 등등등. 듣고 있는 옆사람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많은 욕을 해대는데 사실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한쪽 말만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아 물론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여직원들에게도 결혼을 한 자기 오빠 남동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아니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과연 본인들의 그 엄마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몇 번은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꽁꽁씨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아니 그럼 꽁꽁씨 엄마는 어떨까? 새언니나 올케 입장에서 꽁꽁씨 엄마가 시어머니인데 그럼 꽁꽁씨처럼 똑같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그러자 자기 시댁욕 오지게 하던 그 직원들 모두가 아니요 우리 친정은 절대 안 그래요.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 친정엄마는 며느리한테 엄청나게 잘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새언니나 올케들도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 집안들 며느리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할까요? 분명 세상 시모들은 다들 왜 그렇게 나쁘냐며 욕을 했는데 그런데 왜 본인 엄마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 지금 저만 이해가 안되는 겁니까? 아무리 소중한 친정엄마라 해도 자기들 새언니나 올케에겐 그냥 시어머니일 뿐이잖아. 게다가 본인들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시모는 똑같이 악마다 라고 했으니까 본인들 엄마 역시 좋은 시모일 리가 없는 건데 그런데 왜 자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건지 뭐죠? 그냥 단순한 내로남불인가요? 내가 내 시어머니를 악마화 시키고 욕먹게 만들면 내 친정엄마도 어디선가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건지 뭔지 저는 이게 정말로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신혼 시절에는 시부모에게 대단한 미움이 있었지만 고부의 연을 맺은 시간이 이제 10년도 넘어가고 또 그걸 떠나서 저를 포함해가지고 이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 자기 친자식이 더 귀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본능이니까 자식과 며느리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런 미움도 저절로 줄어들더라고요. 즉 기대치를 낮추게 되는 거죠. 안 미워. 여하튼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우리 친정은 절대 안 그런데 시댁은 그지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맞죠? 내 친정부모가 누군가의 시부모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 시부모도 누군가의 친정부모인 법인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을 그냥 잊고 사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누구든 기대가 크면 결국 실망도 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 그냥 냉정하게 우린 결국 남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버리면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들이 욕먹는 게 당연하다는 분들은 본인들 친정엄마도 자기들 새언니나 올케한테 욕을 먹어도 아니 욕을 하고 다녀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면 저희 회사 직원들처럼 자기들 친정엄마는 당신의 며느리 즉 새언니나 올케에게 무조건 좋은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궁금해요 댓글 1번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에게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은 시집을 너무너무 잘 갔다 밖에서 일하는 건 많이 힘드니까 사위가 먼저 집에서 쉬라 하고 그래가지고 운동 다니면서 여유롭게 산다 또 새 차도 한 대 뽑아줘가지고 나랑 드라이브도 엄청 자주 가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에 있는 아들이라는 놈은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걸 집 마누라라고 데리고 왔는지 속이 터져 못 살겠다 사지 육신 멀쩡한데 맞벌이 할 생각은 절대 죽어도 안 하고 맨날 짚고석에 처박혀가지고 팽팽 쳐놀고 있다 아니 그렇게 쳐놀면서 도대체 차는 왜 필요한 거요? 어? 기름값 아깝게 차를 왜 뽑고 난리야? 거기다 자기 심어 거기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랑은 여행 한 번 안 가면서 맨날 툭하면 즉엄마 데리고 여행이고 놀러고 오만데를 다 다니더라 아이고 그거 다 우리 아들이 핏땀 흘려가지고 벌어온 돈인데 되덜걸? 맞아요 이게 항상 그래 앞과 뒤가 다르더라고 본인 딸 대할 때랑 며느리라는 종년 대할 때가 다르죠 딸은 며느리보다 나이가 많아도 집에서 쉬게 하고 며느리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눈 부라리며 일 못시켜 안달나는 거 2번 그렇지 이 표현이 완벽한 정답입니다 내 딸은 편한 게 최고 며느리는 무조건 힘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3번 헐 소름 끌 끌 끌 진짜 반박을 못하겠다 4번 예전에 저희 엄마가 당신 친구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딸내미 집에 가니까 딸내미 집에 가니까 아이고 우리 사위가 화장실 청소를 싹 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 우리 딸 편하고 근데 아들 집에 가니까 아이고 며느리 대신 우리 아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네 내 새끼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5번 며느리는 무조건 힘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내 새끼는 편해야 되고 남의 새끼는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친정엄마도 집안일이라는 게 여자일이라 생각을 하니까 내 새끼 조금이라도 더 편하라고 옆에서 돕는 거지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자질하는 건 다 똑같아요 왜? 며느리는 내 새끼가 아니거든 6번 그렇지 바로 이거지 사위랑 딸이 찾아와가지고 밥 먹을 때 둘이 같이 식탁에 수저놓고 설거지 같은 거 같이 하면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그래 너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지만 지 아들이 며느리 도와서 김치 뚜껑 따는 것도 아이고 며느리가 우리 아들 잡는다 이러고 또 아들이 설거지하면 기절을 하더라고 나 아는 할매가 그래요 자기 아들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심장이 저리다고 2번 네 우리 시모도 그럽디다 아들 집에 와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고 앉아가지고 대접만 받고 싶어야지만 자기 딸내미 집에 가서는 바로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안 나와요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하고 서로 애틋해 죽으려고 해 엄마랑 딸이랑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오는 거 당연히 싫은 거고 친정엄마가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나요? 3번 이런 글을 쓰기 전에 시어머니가 과연 자기 딸이랑 며느리에게 같은 대우를 해줬는데도 저런 욕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4번 나도 그래 결혼하기 전까진 우리 엄마가 이 세상 최고고 당연히 새언니들은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내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그렇게 시모들의 일반적인 행태들을 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우리 엄마를 관찰해 보니까 어머 우리 엄마도 전형적인 대한민국 시자였다고 진짜 크게 실망했고 새언니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 후에 엄마를 계몽하고 새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엄마 열심히 계몽 중이에요 누구라도 시자가 붙으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나 우리 엄마 진짜 착한 줄 알았거든 5번 있으니 말하는 거 좀 웃기네 닌 뭡니까 시자세요? 아니 욕 처먹을 짓거리를 하니까 욕을 하지 며느리들이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하겠냐고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6번 그러니까 내 엄마도 남한테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시모를 욕하지 말자 아니면 니네 엄마도 똑같다 뭐 대충 이런 주장 같은데요 이건 포인트가 살짝 빗나갔습니다 우리 엄마도 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예비 시자니까 단속을 단디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봐요 7번 저희 시어머니 정말 좋은 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작은 고부 갈등 하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 간단합니다 어머님 당신 스스로 저를 딸래미가 아니고 며느리로 정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기 때문이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니까 일어날 갈등 자체가 없어요 물론 저 역시 저희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 없고요 그냥 우리는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흉을 본다는 건 그 선을 침범했기 때문이겠죠 님도 여기서 뭔가 깨닫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8번 장난하나 맨날 지 아들만 귀하고 남의 집 딸래미는 대놓고 종년 취급을 하니까 욕도 처먹는 거지 아니 남의 집 딸래미 자랄 때 학비 한 번을 대줬어 밥을 한 잔 싸줘봤어 잡을 거면 자기 아들을 잡아야지 왜 엄한 남의 딸한테 제사 명절 설거지 임신 등등으로 그렇게 지 이럴들을 해대니까 당연히 욕을 바가지로 처먹을 수밖에 안 그래 9번 딸은 설거지 안 시키고 며느리만 시키는 시모들 오지게 많죠 또 명절에 자기 딸래미는 친정에 빨리 와서 쉬어야 되는데 며느리는 친정에 늦게 가길 바라는 원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뭐 어디 한둘이야 10번 며느리도 누군가의 귀한 딸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준다면 감히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한다면 그게 미친년이죠 맞아요 딸한테는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며느리에겐 무조건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욕을 듣는 겁니다 11번 그래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이거는 틀린 게 맞죠 우리 걔는 절대 안 물어요 이거랑 동급이랄까 12번 우리 집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그지 같은 시모를 아주 마음껏 경멸하죠 13번 아이고 문맥 파악 못하는 것들 오지게 많네 아니 지금 이게 심오 욕하지 마라 이렇게 보이나 야 이 등신들아 니네 엄마도 똑같은 식자다 인정해라 이거구만 뭔 헛소리들이 이렇게도 많아 꿀꿀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고부갈등이 고부갈등 고부갈등에 말이 안 나오네 고부갈등에 주된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시댁 쪽이죠 처음부터 며느리가 미쳐가지고 박살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일반 이런 사연들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사람과 전쟁 같은 걸 봐도 그래요 보통 대부분이 심오부터 시작이 되지 며느리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연도 제가 처음에 상대성 식자 이론이라고 했죠 그런 만큼 이 마지막 댓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댓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그것도 식자들 탓이라고 봅니다 저는 얼마나 당한 게 많으면 이렇게 욕을 할까 그렇다고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